간주 부문 첫 부분에서 보시면 디메이저 세븐 코드 톤에서 더 나와요 디메이저 세븐 잡으시고요 여기서 처음에 5번하고 1번 동시에 치시고 그 다음에 3번, 4번 그 다음에 E on D 누르신 다음에 D가 되죠 E에서 on D니까 이거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1번하고 5번 줄 치시고 그 다음에 2번, 3번 그 다음에 1번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7플라 눌러줍니다 1, 2, 3 연결해 볼게요 1, 2, 3 그 다음에 C샷 마이너 코드 톤에서 5번과 2번 그 다음에 4번, 3번 F샷 마이너 세븐 누르고 루트 한번 치고 2, 3, 4번줄 그 다음에 B 마이너 세븐 그대로 누르시고 5번줄 치시고 2번, 3번 그 다음에 2번줄 3플랫 그 다음에 D on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지 마시고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다음 동작을 취해야 되니까 2번 손가락으로 3번줄 2플랫 3번 손가락으로 1번줄 2플랫 3번 손가락으로 1번줄 2플랫 6번과 2번 1, 1번,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옮기셔서 1번줄 5플랫 3번줄 7플랫 그 다음에 치시고 여기서는 이제 8분음표로 2번줄 개방연을 치면서 1번, 3번, 4플랫 그 다음에 다시 A를 누르시고 5번과 1번 그 다음에 2번, 3번, 2, 3, 4번줄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1, 2, 3 그 다음에 74마디에 여기서 이제 A에서 전역적인 표현인 이제 그 전역적인 연주법인데 여기 있죠 여기 A에서 5번줄 개방연 2번줄 2플랫 그 다음에 G on B인데 이렇게 현체를 다 받을 필요 없이 이렇게 5번하고 2번줄만 이 상태 그대로 2칸 올려주셔서 4플랫, 5플랫 이렇게 자 그 다음에 B on D샵에서 이렇게 아까 코드 앞에 코드 나왔죠 여기서 5번하고 2번 동시에 그 다음에 3번, 4번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어렵죠 이온 뒤에서 운지를 1번 손으로 9플랫 전체 바레를 눌러주시고 2번 손가락으로 1번줄 C플랫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먼저 치시고 6번과 1번 그 다음에 3번, 4번 치고 3키 손가락으로 2번줄 C플랫 그 다음에 C샷마이너 코드톤 5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F샷마이너 세븐 플랫, 5번, 5번, C인데 여기서 이렇게 이런 표정 나오죠 6번하고 1번 그 다음에 4번, 3번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B-7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A의 하이퍼신 여기를 누르시고 5번과 3번, 1번만 그 다음에 3번, 4번 그 다음에 3키 손가락으로 3번줄 C플랫 그리고 나서 5번과 3번줄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경과의 6번줄 C플랫 3번, 7플랫 6번줄 C플랫 3번줄 C플랫 3번줄 C플랫 이렇게 됐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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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대요 이걸 6톱상으로 옮겨주신 걸 보시면 돼요 전체 전주 한번 떼어드릴게요 원 투 쓰리 1 2 2 3 3 5 5 5 5 5 5 7 하고 37마드에 돌아가면 되겠죠 자, 이상으로 간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8 7 9 9 10 10 10